너 도망치라고 네 엄마가 대신 죽은 거잖아. 아니야. 너 도망가라고 네 엄마가 대신 죽은 거라고! 아니라고! 네 엄마. 지 엄마 죽는 거 뻔히 알면서 혼자 살겠다고 귀를 쓰고 도망가더라. 죽어가는 거야. 문 선지! 문 선지! 문 선지! 문 선지! 박심하다가 놓쳤어요. 이쪽에 없는 것 같아요. 이쪽도요. 진짜 너무 이상하네요. 아니 어떻게 장현민은 은 기자님 있는 데만 나타나고 은 기자님만 살려줍니까? 도대체 장현민이랑 무슨 사이에요? 도대체 장현민이 형. 나 안 믿는구나. 믿는다더니. 나 안 믿지? 나 안 믿는다. 나 안 믿는다. 감사합니다.